다크홀브즈 다크홀브즈 나오지 않죠? 자 이걸 한번 그런데 이건 이미 고지가 안들어갔습니다만 그냥 정글도 제이스 정글도 제이스 와! 받았어요!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추가 킬 정글까지 잡아둡니다 거의 대륙간 단조탄처럼 나갔다 지금요 케이티롤스터의 경기였죠? 오! 아이고! 라인이 밀려있으니까 상대가 맵 장악을 하러 메시칸이 갇혀 지금 이런식으로 다 야오거든요 자 궁지역까지 객팔 루시안이 합렬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안됩니다 확실한건 전면에 없습니다만 롱즈가 한 수위의 운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은 안되는거고 계속 살아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두 명 두 명 다이애나 다이애나한테 맞으면 다이애나한테 맞으면 벌써 죽었어요 자 궁지원 추신 아! 다이애나한테 맞으면 다이애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까지 하면 또 이기죠 네 계속 들어가는데 풀피 풀피 액패 저금만 저금만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맞으면 다이브각이었죠 1차 이거밖에 안남았는데 뒤로 뺄수할거 없구나 아니다 투어 제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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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 그리고 오오오오 가지 홋 q g about b yet 리 6 o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